한국은 현재 전국이 골프 붐입니다. 2022년 발표된 레저백서에 따르면 한국 골프 인구가 일본까지 추월했습니다. 일본은 520만명, 한국이 무려 40만명이나 많은 560만명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그린핀은 2년 새 30% 폭등했다고 공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 CC, 세이지우드 CC 등 주말 그린피가 40-50만원대에 달하며 골퍼들의 원성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그늘집 음식 메뉴 가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떡볶이 하나에 47,000원, 해물파전 39,000원, 냄비오댕 38,000원에 팔면서 외부 음식까지 철저히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 중심에 있어 폭리와 피해가 더 큽니다. 베트남 골프 여행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도 평일의 경우 그린피 10만원 초반이면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접근성 역시 훌륭합니다. 호치민의 경우 도심과 1시간 정도 거리에 대부분의 컨트리클럽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예약에 뒷손님에 치이고 쫓기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규모나 잔디 상태면에서도 여느 명문 골프장에 뒤지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공장을 운영 중인 한 기업인 김모씨는 본지에서 베트남에서 평일 3번만 라운딩을 해도 남해, 홍천, 대명CC 등 한국 고급 골프장 주말 하루 라운딩 가격밖에 안된다는 우스갯소리가 거래처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형적인 그린피 비용을 꼬집었습니다. 덧붙여 특히 호치민은 명문급 컨트리클럽들이 도심 1시간 거리에 몰려있습니다. 비즈니스 골프를 위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라고 자신 있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골프장들 역시 한국의 그린피의 절반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국의 분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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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유원